오늘 주제는 영웅. 왜 이 주제를 고르셨어요? 요즘 뮤지컬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안중근 의사 많은 분들이 또 말씀들을 하시기에 오늘은 안중근 의사. 마지막 장면에서 남은이가 엄마의 그 모정이요. 애 끓게 노래 부르는데 다들 눈물이. 조마리아 여사 역할을 하시는데 그렇죠. 펑펑 났는데. 정말 안중근 의사가 서른 살에 순국하셨거든요. 딱 사형 판결을 받으니까 조마리아 여사가 어머니가 항소하지 마라 아들아 깨끗하게 죽어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러기가 힘든데 안중근 의사가 어렸을 땐 아버지와 같이 동학꾼 토벌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사실이에요. 일단 안중근 의사가 16살 때 동학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안중근 의사 집안은 금수저 집안입니다. 양반 집안이요. 동학농민혁명이 나름 양반을 뒤집어 엎고 이런 취지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는 동학꾼을 토벌하는 토벌대를 이끌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어린 안중근이 참가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건 흑역사네요. 안중근 의사가 어렸을 때 김구 선생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던데. 김구 선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19살이었거든요. 김구 선생은 동학꾼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반대파에 쫓겨서 안중근 의사의 집에 약간 몸을 숨기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가 김구 어린 김구를 동학꾼이지만 높이 본 거예요. 큰 사람이 되겠다. 우리 집에 숨어라. 그때 아들이었던 어린 안중근과 어린 김구 선생이 같이 만나게 된 거죠. 그래요? 또 안중근 의사가 어릴 때 복권 장사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약간 안중근 의사의 흑역사이기도 한데 10대에 약간 방황을 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황해도인데 인천 재물포에 내려와가지고 사설 복권. 만인계라는 지금의 로또와 똑같은 복권이 있었거든요. 그 복권 사설 복권 사업을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건 다 어렸을 때 잠시 방황했던 얘기들이고 나중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정말 큰일을 하셨죠. 그런데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도 30살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분연히 목숨 바칠 수 있다는 게 쉽고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죠. 특히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 항소하지 말고 너 바로 그냥 일본이 사형 선고 내렸기 때문에 그냥 죽어라. 조국을 위해서. 정성화 영웅을 이윤주님. 요즘 역사 공부하고 계시대요. 신청해 주셨는데 여기 음악이 딱이네요. 그렇죠. 보내드리고 영웅 안 보셔서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